종교는 성스럽거나 초자연적인 존재 즉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무 바람 이런 거 이런 태양 이런 것들을 믿기도 했고 신 신이건 이런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례 같은 것이 존재해요. 형식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 독특한 의례가 존재하죠. 이런 요건들이 성립했을 때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 존재의 근원 우리 어디서 왔을까. 궁극적인 의미 문제 해결 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종교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 존재의 근원 궁극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면 개인에게는 삶의 의미, 목적, 심리적 안정, 만족감 제공하죠. 아마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느낄 것이고 종교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종교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고 느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떻냐면요. 사회 통합을 가져옵니다. 공통의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즉 뭐냐면 불교에서는 자비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 이런 것이 공통의 규범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가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치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금지 규정 제재에 따라서 사회 통제하게 돼요. 개인을 통제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통제수단이 되는 거죠. 또 사회 변동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 종교가 사회 변동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이 베버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뭐냐면 정말 근검 절약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습관, 이러한 사고 방식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라고 믿어요. 즉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동을 가져왔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제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